. 호두 효능 알고 드세요. 호두는 가래나무과의 낙엽 교목인 호두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. . 호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웰빙 식품입니다. 예전에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바 있죠. 우리 몸에 어떻게 좋다는지 알고 먹으면 더 좋을터 이번 포스팅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호두 효능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. 호두 효능 1. 심장과 혈관에 좋다 호두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는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하면 매일 7-8개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근경색, 동맥경화, 고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2. 다이어트 보조식품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. 적절히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비만 여성 총 245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호두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.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마냥 낮은 식품이 아닙니다.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우려가 있습니다. 체중을 감량 중이라면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고려하여 섭취량을 정해주세요. 3. 뇌건강 뇌의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의 세포 한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속의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. 꾸준히 섭취하면 집중력과 경력 향상,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4. 항산화 적용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은 항산화 적용을 합니다. 꾸준히 섭취하면 활성 산소로 인한 각종 질병과 세포의 산화 및 노화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5. 항암 효능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에 함유된 일라직산 성분은 암의 진행과 촉진을 방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실제로 미국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기 때 견과류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유방암이 발병할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6. 불면증 개선 호두에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마그네슘은 멜라토닌의 작용을 촉진하기도 합니다.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